엘리가 간다 친구들 구독 눌렀어요? 좋아요 버튼은요? 알림 버튼도 잊지 마세요 꼬마케리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늦었는데 어? TV가 왜 갑자기 켜지지? 어? 꼬마케리잖아? 아이스크림들이 꼬마케리를 데려갔어? 어? 뭐야 뭐야? 아이스크림들이 꼬마케리를 괴롭히잖아 안되겠어 내가 꼬마케리를 구하러 가야겠어 그럼 출발해볼까? 엘리가 간다 으아 차가워 너무 차갑잖아 안돼 안돼 차가워 와 저거 봐 저거 봐 아이스크림들이 꼬마케리를 괴롭히잖아 어? 잠깐만 내가 이대로 들어가면 아이스크림이 날 공격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아이스크림으로 변신해야겠다 아이스크림으로 변신 와우 이제 엘리 아이스크림이 됐네 어? 아이스크림들이 날 보면 모르겠지 내가 엘리인 줄 자 이제 내가 꼬마케리를 구하러 가야겠어 아 여기 왜 이렇게 재밌는 거야 어? 아이스크림 냠냠냠냠 완전 달다 여기는 대체 뭐하는 데야? 아 맞다 내가 지금 꼬마케리를 구하러 왔지 어? 여긴 거 같은데 여기서 아까 아이스크림들이 그래 너야 너가 아까 우리 꼬마케리를 캐리팩티 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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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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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나도 아닌가 아무튼 근데 여기 엄청 푹신푹신하고 좋네 뭐야 포도맛 아이스크림도 있고 민트 맛 아이스크림도 있고 딸기 맛 아이스크림도 있네 아 좋다 좋다 아 세상 편하네 아 편하다 엘리 저희 꼬마케리를 구하러 가야죠 저희 꼬마케리를 구하러 가야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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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리자 엘리 아이스크림 나는 지금 꼬마케리를 구하러 온 거야 자 저긴가? 저긴가? 저긴갑다 와 아이스크림이다 아이스크림 와 이거 맛있겠다 완전 시원해 어? 저기 초코 초코 와 완전 완전 신나잖아 오예 우와 여기는 또 어디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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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너희들도 내가 엘리인지 모르니까 공격을 안 하는구나 하 좋았어 아이스크림으로 잘 변신해서 온 것 같아 오오 여기 근데 장난 아닌데 완전 대왕 아이스크림인데 넌 딸기맛 아이스크림이구나 어 너는 민트맛 아이스크림이야? 하하 아 근데 친구들 이 아이스크림은 맞으죠 이렇게 먹어야 돼요 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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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대왕 아이스크림 친구들 진짜 크죠? 엄청 크죠? 우와 굿굿굿 여기 천장에 있어 천장에 있어 아이스크림 여기는 진짜 이쁘고 마신 아이스크림이 너무 많아 어? 저거 뭐지? 어? 한 번 먹어보자 어? 너무 달아 맛있잖아 어? 저거는 무슨 맛이지? 어? 우와 이 아이스크림은 평생 먹겠다 어? 저기 아이스크림이 움직였잖아 어? 따라가보자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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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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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우와 여기 엄청 재밌다 뭐야? 이거 아이스크림 먹는거야? 이거 아이스크림? 이거 아이스크림 이거 소프트 아이스크림 여기 이렇게 쭈욱 짜가지고 여기 여기 근데 여기 아이스크림인데 아이스크림 먹었잖아 방금 진짜 아이스크림 왜 나 진짜 아이스크림 먹는거 같지 않았어? 아니였어 아 이거 웃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아이스크림 진짜 주세요? 네 아 진짜요? 그럼 저도 아이스크림 하나만 주세요 네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친구들 우와 여기 좋네 여기 진짜 아이스크림도 줘요 이거 초코맛인가? 이야 또 진짜 내가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먹어봐야겠지 귀여워 귀여워 숨을 쉬게 하는 말 어우 신난다 아예 근데 오늘 고맙히 치고 온거 아니였어요? 누구래?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지 내가 언제 뭐 누구를 구하러 와 나는 여기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아이스크림들이랑 놀려고 왔지 바람 솔솔 불어오는 산에 올라가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놀아 봅시다 아이스크림 맛 칼붓어 여기 언제 왔어? 응? 난 방금 왔지 우리 아이스크림끼리 뭐 응 나 요즘 엘리 아이스크림이라고 친구들이 아주 좋아해 응 그러음 그래 그래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응 가자 어머 방금 전에 엘리랑 같이 대화 나왔던 붕어를 찾습니다 어디 갔나요? 근데 여기가 맛있어요 어? 움직이는 아이스크림 목적으로 간 것 같은데 어? 저기있나? 왜 저 꼬마 타고 가네 아이스크림 먹어 행복하네 어? 저건가? 잠깐만 꼬마 캐리잖아 맞다 잠깐만 꼬마 캐리를 지금 구하면 나는 지금 이 재미난 곳에서 놀지 못하는 거잖아 안 되겠어 아이스크림인 척 해야지 좀 움직인 것 같은데 지금 눈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저기요 저기요 눈 까빡이는데 응 한번 먹어보자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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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흥 아트 소금 아이스크림인가봐 아유 짜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다시 찾아보자 도대체 움직이는 아이스크림이 어디 있는 거야 어? 여기 아이스크림이 진짜 많은데 저기요 저기요 일어나보세요 어? 아닌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상하다 어? 어? 빨리 다른데로 가보자 어? 빨리 다른데로 가보자 아휴 찬누라 너무 힘들어 앉을 데 없나 좀 쉬었다 가자 어 짜 에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에휴 다시 찾아보자 이야 아유 우아 구슬 아이스크림들이구나 하하하 하하하 한참을 들어가서 내려야지 우와 내가 구슬 아이스크림 안에 퐁당 빠지다니 으아아아 우아아 신난다 신난다 자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까 Surely 친구들 엘리 아닐께요 여기 들어 행복해 행복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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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이렇게 놀다 보니까 진짜로 깜빡했네 나 꼬마 캐리 구하러 왔는데 안되겠다 지금이라도 꼬마 캐리를 구해야겠다 꼬마 캐리 꼬마 캐리 나 여기 있지 뭐야 뭐야 왜 거기서 나와 나 여기 너무 재밌게 놀고 있었다 아 진짜 진짜 꼬마 캐리 꼬마 캐리 있잖아 내가 있잖아 너를 구하러 여기까지 왔지 구하기는 뭘 구해 나 여기 와서 재밌게 놀고 있었다 아 그러면 아이스크림한테 잡혀가서 이렇게 막 괴롭힘 당한 게 아니었던 거야 아니야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먹어볼래 어쩐지 어쩐지 나도 여기 들어와 보니까 진짜 진짜 재밌더라고 그럼 우리 같이 신나게 놀아볼까 meta 이벤트 당첨된 친구들 축하합니다 어 뭐라구요 아직까지 당첨자 아이디를 확인 못한 친구들이 있다구요 그럼 영상을 다시 돌려서 영상 곳곳에 숨어있는 당첨자 아이디를 다시 확인해보세요. 그럼 엘리는 다음에 더 많은 이벤트로 다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